할머니 저 유튜브 틀어주세요 유튜브 틀어줄까? 요즘 양아지가 그렇게 흥하던데? 양아지 우결 영상 안녕? 방송 켰니? 어 켰는데 나갈까? 아 왜 방송 켰어? 아 양아지가 먼저 켰길래 켰지 난 너가 오늘 또 탕치는 줄 알았지 양아지랑 둘이 게임할 생각이 싱글벙글하고 있었는데 아 나 눈치껏 빠져줄까 그러면? 아 이걸 방해하네 아 미안 미안 좀 더 쉬어야 되지 않아? 아 아 나 아직 목 상태가 완전히 다 돌아오지 않긴 했어 지랄이 마 자기가 좀 갈라지긴 하는데 지랄이 마 껴병 부리지마 아 얜 또 왜 안 받아 아 양아지 지금 돈 받고 있다고 너 좀 받았니? 한번 켜 켰어 인마 아 켰어? 켰는데 안 터지는 것 뿐이야 어 나도 너도? 오는 거 아니죠? 아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? 좋겠다 넌 못 받았어 아직도? 어 나 오늘 한번도 도네이션 못 받았는데 아 방송 켠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후원을 못 받아 나 6분 됐는데 아 죽어 그냥 아 아진님 오셨으니까 다시 해야겠다 아 5만원 감사합니다 1981 아 교사언디나 아 교사언디나 아 양아지 못 받으셨어요 아직? 양아지 못 받으셨어요? 아ills 와 천원 감사합니다 아 cons 어쩈무 잘 못 largo 근데 못 받아 샤워 아ガ'm사요 와 천원이다 요즘은 첫 번호로 과자도 못 사 먹는데? 아 맏음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바로 한 번 시작하면 되나요? 아니 무슨 게임인지 설명해 주셔야죠. 자 이 게임은 그레니 시뮬레이터 아 집어치워 첫사랑 얘기나 해보세요! 그렇게 잘하면 주식님이 하시죠? 첫사랑 얘기요? 아! 아니 첫사랑 얘기 말고요! 때는 초등학생 자 오늘 할 게임은 그레니 시뮬레이터 어 손자와 할머니가 서로 싸우는 게임입니다. 위험한 게임 아니에요 이거? 아 아니에요 가정폭력을 이거 아니 요즘 애들도 다 보는 게임인데 위험한 건가요 설마? 멈춰! 자 바로 갈게요 레디 막으세요 근데 지금 애기가 3명인데 이거 맞아요? 어 그러게 가면 바뀌는 거 아니야? 아니죠 아 그레니 한 명 있네 할 수 있네 누가 했어? 어 양아지가 할머니 하는 거야? 할머니 누가 할래? 너가 해 너가 해봐 어 알았어 레디 레디 아 뭐야 할머니 왜 죽을래? 아니 뭐 이런 게임을 가져왔어 미친놈아 아 이런 게임인지 몰랐지 아니 미션의 킬료 그랜드 마덜 뭐예요 저거? 아 얘들아 어딨냐 할머니 몇 층에 있어요? 할머니 내가 맛있는 거 들고 왔어 할머니 어디 있어요? 할머니 어디 있어? 할머니 너무 느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너무 느려 아니에요 할머니 왜 이렇게 느려 관절 없어? 어 할머니 제가 야이 할머니 유리병 먹을 수 있어 유리병? 아아앗 할머니 할머니 이거 먹어봐 미친놈아 할머니 할머니 뭐든지 다 하잖아 할머니 유리병 먹어봐 아 못먹네 그럼 못써 그럼 못써 할머니 왜 살아요? 유리병도 못 먹으면 너 규식을 놔봐 규식이 좀 혼나야겠어 할머니 뭐 갖다 주지? 규식이 유리컵 아우 못먹어 아우 못먹어 할머니가 먼저 갈 거 같은데 할머니 장뇨여서 몰라? 아니야 아니야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? 알바야? 아 어디 있지? 할머니 어디 가요? 누구한테 배운 거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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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위험해! 거기 무서워해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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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할머니 피해 40 남았다 위험한 곳에 가면 어떡해! 할밀 죽어 할머니 죽는다 야 할머니 에임 쓰레기네 너 일로와봐 아니 할머니 우리 때문 아니어도 죽을 거 같은데 안돼! 균형이 괴롭히지마! 으흐흐흐흐흐흐 노인분격 멈춰 자 할머니 따라해봐 이건 뛰는거야 널 놓아! 북한 nu abra 다께냐고 아kk 아 너무 얄미워 yeee 야라 journals 개못해 개못해 할머니 몽키 스펟 넣어 내려놔 내려놔?? 내려놨어 끌mas 열쇠는 뭐지? 열쇠 우리거야 miserable 포상 썸네일 나왔다 양아지가 내 엉덩이에 고도차는 저 할미 피 16 남았어요 막타 내꺼다 뒤진다 건들면 막타 내꺼라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3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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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 퍼블 400원이네 오야 할머니 등에 꽂혀있는거 벽 너머로 보여 헤드샷은 데미지 더 들어가나? 아 이거 데미지 저거 어디보자 이 근처에 전기충격기가 있었는데 저것만 하면 어 저거 마지막인가봐 야 빨리가서 빨리가서 죽여 빨리가서 죽여 야 막타 내꺼야 막타 내꺼야 아 딸피육 뒤진다 아 내 400원 할미 너무 어려워 할머니가 못하는거야 아 개어렵네 진짜 자기가 못하면서 남탓하는거 봐 어 개 못해 연합지 아 애기가 두명이나 어렵잖아 님들이 할미 해보세 그럼 우리가 할미 두명할게 아니 왜 불공평하다고 했으니까 할머니가 두명이야 가자 가자 약은 이따가 먹고 이거 미션부터 해 나갔어 할머니 어딨어요 너 죽을 놈이 그걸 알아서 뭐해 할머니 나 죽어? 할머니다 할머니다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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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를 쉽게 보면 곤란해요 이세만 어디갔어 세상에 할머니는 하나로 좋게 해 아 야 미쳤어 아니야 이거 두개의 할머니 필요없어 할머니 야 우리 같은끼야 아니야 이 놈의 자세 손자 나눌거 같아 내가 할머니 왜 싸워 할머니 왜 싸워 너도 싸울래? 야 바로 쳐봐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우리 손주 벌써 이렇게 컸어? 자 이거 봐라 그만 꺼 새끼야 그러면 할머니 저 유튜브 틀어주세요 유튜브 틀어줄까? 요즘 양아지가 그렇게 흥하던데 양아지 우결 영상 저 그런 득보 안봐요 김규식이란 사람이랑 우결했었네 이거 틀어줄까 이거? 야 야 야 야 나 왜이래 야 나 왜이래 야 야 야 나 왜이래 야 이세만 나 좀 일으켜줘 야 이거 왜이래 나 아니 왜왜왜왜 다 일어나있잖아 나 안 일어나있는데 지금 이거 왜이래 나 버그 걸렸어 됐어 나 TV 볼거야 TV를 부수던가 해야지 저거 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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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헤 너가 얘를 잡고 내가 미션을 할게 이샤 일어나 아아아 이샤 할머니 두 명인데 아지야 할머니 아파? 이상하다 할머니 할머니 두 명인데 이거 아파? 할머니 이거 맞아 왜왜왜 한 명만 맞는거 같지? 비싸 그지 할머니 보였다 찾는다 할머니 할머니 잡는다 아니 이 각이 뭐여? 할머니 막타야 할머니 막타야 할머니 막타야 다음은 재미 할머니 아 피어싱 이쁘게 했네 어디있지? 할머니 아 와 에임바라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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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창문으로 창문 문 밖으로 문 밖으로 내보내버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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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그니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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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질 수 없어 안돼 야 주우면서 해 주우면서 옷 주우면서 원숭이 새끼를 키우나? 안돼 조준하시고 쏘세요 오쭈오쭈오쭈오 빨리 오쭈오쭈오 무기가 없어 무기가 어 여기 마지막이다 여기 마지막이다 세개 마지막이야 아니 이런곳 있는진 몰랐지 임시현이 더있네 할머니 혼나자 할머니 어딨어 뒤쪽방 가봐 뒤쪽방 할머니 어딨어 할머니 혼나 할머니 야단 맞아야 돼 직진 직진 이거 마지막곳이야 마지막곳 할머니 오른쪽방이다 오른쪽방이다 오른쪽방 오른쪽방 야 막타야 안돼 야 빨리 얘 빨리가서 오케 그래 바꾸러 바꾸러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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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어깨러가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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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 문 닫아 할머니 내가 죽어버릴거야 야 옷 존나많아 아니 짱구야 죽여버릴거야 똑같은 옷이 몇개야 아휴 할머니 내가 죽여버릴거야 아휴 다 네개 다 네개 네개 할머니 내가 죽여버릴거야 라스트 라스트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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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저스킹 못맞췄어 hello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